조선 제21대왕 영조는 실제 인물이라기보다 마치 사극이나 영화를 위해 쓰여진 소설 속 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왕이 된 후 만령까지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조선왕 중 신분이 가장 낮은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를 덮고 이복형 경종과 왕위 승계 다툼 과정에서 조선왕 중 최초의 왕세제가 됐고 경종을 독살했다는 음모론도 제기됐죠.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게 하고 66세의 나이에 51세 연아인 15세 왕비를 맞아 세손 정조로의 왕위 승계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등 삶의 전 과정이 소설 같은 극적 효과로 가득합니다. 이 사건들의 대중들은 흥미있어 하지만 영조 입장에서는 사실 감추고 싶은 것들이죠. 이 중 영조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조의 독특한 성격과 맞물려 사도세자의 비극적 결말에도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종 독살설입니다. 천한 무술이 출신이니 아들을 죽였느니 손녀 같은 어린 여자와 결혼했느니 등은 누구도 영조 앞에서 입도 벙근 못했지만 경종을 독살했다는 비난은 영모사건으로 이어지고 영조가 면전에서 당신이 죽였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왕세제 책복 및 경종 독살설은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편집증적인 성격에 권위적인 영조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영조가 경종 독살 의혹을 사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영조 31년인 1755년에 영조와 노론을 비난하는 벽보를 붙인 나주벽서사건에 이어 이 사건 수습을 기념해 실시한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에 영조를 비난하는 그를 깨알처럼 적어낸 일명 흉서 사건이 잇따라 터집니다.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 측이 관련됐다며 수론 측이 주동이 된 2인좌의 난이 영조 4년에 일어난 이후 27년 만입니다. 영조로서는 다 암울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덧난 셈이어서 극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사건 모두 영조 집권 후 아버지나 형제가 처형당해 영조와 노론 측의 반감을 가진 소론 측 인사가 주도했죠. 영조는 연루자에 대한 무차별 색출에 나섰고 이중 정오품 관료인 신치운도 연루자로 지목돼 영조로부터 직접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치운은 경종 4년에 성리학에 거두 송시열 등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당했는데 3년 뒤 영조가 복직시키고 승진도 시킨 인물이죠. 그래서 영조가 신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은을 입고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을 보고 역심을 품을 것임을 애당초 알아봤다는 뜻이죠. 연루 사실을 부인하던 신치운은 영조의 이 말에 어차피 죽을 것 할 말은 하고 죽겠다고 결심한 듯 영조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신치운은 라고 말해 영조의 속을 뒤집어 놓았죠. 갑진년은 경종이 사망한 해 즉 1724년으로 이때부터 계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곧 영조가 계장으로 경종을 살해했다는 것을 비꼬는 말이었죠. 면전에서 이 말을 들은 영조는 분통함과 노여움에 휩싸이며 눈물까지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영조는 신치운을 처형한 뒤 대비인 인순왕후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하들에게 지시해 자신이 왕세제에 책봉된 것과 왕위 승계가 정당했음을 알리는 자료를 모아 천의 소감을 편찬해 자신의 결백함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특히 1755년 10월 9일 천의 소감 찬수를 맡은 신하들을 부른 뒤 부르는 대로 받았으라며 경종의 죽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영조는 신치운의 계장 발언에 가슴이 선득하고 뼈가 시려서 참아 들을 수가 없었다며 분하고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억울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대비가 당시 경종의 수라상에 재장이 올라간 경위를 알아본 결과 동궁이 아니라 수라상을 준비하는 곳에서 입맛을 도둑이 위에 올린 것이라는 하교가 있었다고 알립니다. 이 내용은 천의 소감에 수록됐습니다. 아무튼 이인좌의 난 이후 27년 만에 자신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나주벽서 사건과 흉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특히 계장 발언으로 경종 죽음의 범인으로 지목당하자 영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가혹했고 잔혹했습니다. 나주벽서 사건과 흉서 사건으로 처형당한 소론 인사들이 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피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두 사건의 주모자는 소수에 불과했으나 이들과 아는 사이이거나 서신교환을 한 인물까지 모두 관련자로 엮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때문입니다. 특히 흉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신문 및 처벌은 영조가 직접 주관하는 가운데 넉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 신문 과정에서 영조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성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1755년 5월 6일 숭례문 앞에서 진행된 신문 및 처형 장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날 흉서 사건 당사자인 심정현이 함께 모의를 했다고 자백한 윤혜 등 관련자들이 끌려 나온 가운데 영조는 갑옷을 입고 숭례문 누각에서 신문을 감독했습니다. 윤혜는 나주벽서 사건 주모자인 윤지의 숙부죠. 그가 혐의를 부인하다 고문 끝에 자백을 하자 영조는 훈련대장으로 하여금 윤혜의 머리를 베어 기떼 끝에 매달고 여러 백관들이 차례로 끌고서 조리돌림하라고 명했습니다. 판부사 이종성이 아랫사람들이 하는 형집행을 지존으로서 친히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리자 버럭 화를 내며 곧바로 귀양보내고 윤혜의 머리를 신속히 베어 바치지 않는다며 훈련대장 김성흥을 현장에서 곤장을 때린 뒤 귀양보내는 등 숭례문 앞 신문장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영조는 술에 취해 있었고 거의 이성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한편 영조는 영모사건 관련자들의 처형 현장에 세자를 참관시키고 역적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똑똑히 보고 배워 강한 군주가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안 그래도 영조를 어렵게 대하던 세자는 분노한 영조의 모습과 무자비한 처형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버지를 더욱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여기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영조가 영린으로 여긴 정통성 부인 즉 경종을 겁박해 왕세제가 되고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영조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가 왕세제가 된 것은 영조 지지세력인 노론 측이 경종에게 건의 형식으로 압박을 했고 이에 경종이 대비 인순왕후를 찾아가 의중을 묻자 대비가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하는 것이 맞다고 하겨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경종이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반면 영조가 경종의 사망과 관련 있다는 경종 독살설은 기록으로 볼 땐 영조가 억울해할 만합니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무혐의를 가리키니까요. 경종 독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두 가지를 근거로 제기합니다. 첫째, 중병을 앓고 있던 경종이 계장과 감을 먹은 뒤 병이 악화됐는데 왕세제인 영조가 상극관계여서 의관들도 꺼린다는 계장과 감을 수라상에 올리도록 했다. 두 번째는 계장과 감을 먹고 이독해진 경종에게 영조가 인삼과 부자를 올리라고 지시했는데 부자는 독성이 상당히 강한 약재여서 이를 먹은 경종이 얼마 못가 사망했다. 독살설을 주장하는 측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모두 영조가 관여했기 때문에 독살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경종은 비대한 체형으로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병약했습니다. 첫 돌이 지날 무렵에 심한 경기가 든 후 열기가 인체 상부로 치솟는 상혈 증상에 시달렸는데 이는 경종을 평생 동안 괴롭힌 증상입니다. 이처럼 열이 위로 솟구치는 고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찬성분의 약재를 처방해 이장도 나빠지면서 멀쩡하나 비위 등 내장은 아주 약한 상태였죠. 경종은 즉 이후 3년간 스별과 담이 몰려 병이 생겼는데 사망 1년 전부터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약 처방으로 버티던 경종의 병세는 사망 20여일 전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종 4년인 1724년 음력 8월 3일 밤 오한과 발열이 나는 한혈 증세가 갑자기 심해졌는데 설사 증세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조금씩 먹던 음식도 꺼려해 탕약조차 먹기 어려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사망 5일 전인 음력 8월 20일 경종의 저녁 수라상에 입맛을 도둑이 위한 제철 반찬으로 가을철 별미인 게장이 올려졌습니다. 경종은 게장 반찬이 입맛에 맞았는지 모처럼 저녁을 제대로 먹었고 후식용으로 올려진 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후 잠자리에 든 경종이 심한 복통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관들은 게장과 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게장과 감을 함께 먹는 것은 의술가들이 매우 꺼려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복통과 설사는 의관들의 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더 심해졌고 급기야 정신까지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의관들이 급히 모여 약 처방을 의논했는데 외의 이공윤이 인삼차는 더 이상 올리지 말라며 인삼차 처방에 반대합니다. 대신 자신이 처방한 게지마 황탕 2천만 먹으면 설사는 금방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 탕약을 올립니다. 이때가 사망 하루 전인 음력 8월 24일 아침입니다. 외의는 의술이 뛰어나다고 평판이 난 제야 의술가로 내의원 소속 내의들의 처방으로 치료가 잘 안 될 때 이름난 제야 의술가를 불러 치료에 참여시킵니다. 이공윤은 숙종 때도 1년여간 외의로 활동한 바 있으며 경종이 즉위 2년 때부터 병색이 짙어지자 다시 외의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공윤이 내의들의 의견과 다르게 약을 처방한 그날 저녁 경종의 증세가 아침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경종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만 겨우 뜨고 있는 상태였죠. 이에 영조가 당초 내의들이 합의한 인삼과 부자를 급히 쓰자고 해 우선 준비된 인삼차를 대령합니다. 그런데 이공윤은 자신이 아침에 처방한 약이 인삼차와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영조가 버럭 화를 내며 지금이 어떤 때인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인삼차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면박하고 인삼차를 올리게 합니다. 영조가 올린 인삼차를 마신 경종은 풀렸던 눈동자의 힘이 들어가고 콧등이 따뜻해지며 잠시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다시 악화됐고 결국 다음 날인 음력 8월 25일 오전 2시경 숨을 거둡니다. 이에 독살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공윤이 반대한 인삼차를 계속 올린 것이 경종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며 인삼차를 올리라고 지시한 영조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현대 한의학계에서는 이공윤의 처방과 영조가 올리게 한 인삼처방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공윤이 마지막에 처방한 게지마왕탕은 갑작스레 생긴 설사병을 치료하기 위함이고 그 이전에 처방한 도인승기탕은 빨리 혀를 뚫어 길을 돌게 해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지금도 한의학 명처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조가 올리게 한 인삼과 부자 또한 정신이 혼미한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여서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의 경종에게 맞는 처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증상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 약의 힘을 빌리는 처방이냐 환자 스스로 이겨나가도록 힘을 키워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이냐의 차이일 뿐 이들 처방이 경종을 사망케 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종이 사망하자 내연에서 시행해온 기존의 처방과 다른 처방을 한 이공윤에게 화살이 돌아갔고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경종 지지세력인 소론 중심으로 개장과 감히 경종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며 영조 측에서 이를 수라상에 올리게 했다는 음모론이 확산됐고 이에 근거해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인자의 난과 나주벽서 사건 등 영모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소론 측에서는 영조 측에서 개장과 감을 수라상에 올리게 했다고 의심합니다. 경종 사망 당시엔 약 처방만 문제 삼았고 개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고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음모론을 키운 셈이죠. 그럼 개장과 감을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위험할까요? 16세기 명나라 때 나온 본초강목에는 개장과 감을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게 한다고 돼 있죠. 또 특이한 부작용 사례로 어떤 이가 개장을 먹은 뒤 홍시를 많이 먹었는데 심한 구토를 했고 피까지 토해낸 뒤 인사불성이 된 일화도 소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초강목에 언급된 부작용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입장입니다. 개와 감은 모두 차가운 기운이어서 체질적으로 위장이 약한 냉한 체질의 소음인은 약간의 소화불량이 올 수 있지만 열 체질이거나 이장이 튼튼한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경종의 경우 이장이 헌행한 상태로 추정되기에 차가운 기운의 개장과 감은 배탈 설사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경종을 죽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개장이 상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냉장시설이 없던 만큼 장에 담궈 보관하는 개장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실록에는 경종이 개장과 감을 먹고 난 후 한밤중에 가슴과 배가 조이듯 아파왔다고 했는데 이는 식중독 증세와 유사합니다. 만약 경종이 먹은 개장이 상한 것이라면 이것이 식중독을 유발해 죽음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라상을 담당하는 주방상궁이 개장이 상한 것을 몰랐겠냐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냄새와 맛으로 상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은 없겠죠.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개장과 감, 이공연의 처방과 영조가 주장한 인삼차 처방은 경종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에도 영조가 경종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영조 측근들의 경종독살기도 전력 때문입니다. 경종이 연인 1722년 4월에 경종독살을 모의한 영모사건이 발각되는데 주모자들이 영조의 처조카 그리고 영조를 왕세제로 만든 노론 사대신 중 한 명인 이명의 조카 등 모두 영조 측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조가 거주하는 동궁에서 거사의 사용할 독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궁녀 등 두 명을 사망케 한 사실도 드러납니다. 이에 영조의 노론은 60여 명이 처형당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고 영조가 영모 괴수로 의심받게 됐습니다. 조사를 더 진행하면 영조의 처벌은 시간 문제였는데 경종이 무슨 이유인지 조사를 중단시켜 영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죠. 영조는 왕위에 오른 뒤 이 사건을 재조사해 소론 영수 김일경 등이 사람을 시켜 노론 측이 경종을 살해하려 했다고 거짓 무고한 것으로 판정을 뒤집었죠. 그렇지만 소론 측이 이 판정을 믿을 리 없었고 영조 측의 독살기도 전력을 강조하며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련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경종 독살설은 기록된 사실로만 볼 땐 독살 가능성이 없어 영조가 괴장 발언에 크게 분노하고 억울해한 것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독살기도 전력에 따른 심중도 만만치 않아 방대한 자료해석과 현대약의 바탕한 분석 결과 신빙성이 떨어진 다른 독살설과 달리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